항상 다 못 먹으니까 말아먹으면 아 그래서 안 말아먹는건가? 채팅아람님 감사합니다 도전 미쳤다 바로 샷건이 나온 아 이게 안죽어 안돼 내 1개 아싸 1,000개 한발 빼고 렛츠고 안돼 나의 1,000개들이 죽고있다 채팅아람님 이거 실시간 입금 미쳤다 감사합니다 2,000개 왜 난 더있냐 이 쿨만 늦으면 안될까요? 채팅아람 오 감사합니다 치킨까지 먹고 유아과까지 써보자 도전 여러분 키낭은 1,000개 미션에 들어와서 저는 부트캠프로 떠납니다 안녕 이렇게 내가 열심히 처음하는 척 해봤자 편집자님은 그 앞에 조라라는거 쓰시겠지? 뻔해 뻔해 고도 속도 각도 완벽 미쳤다 나보다 이거 낙하사 빨리탄사람들은 그거 핵이야 어때보여? 핵이다 너무 떨려 어 어 개, 개 공킬 앗쌔 난 어디서 왔니?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한거지? 방인가? 아 죽었다 나이스 빅킬 안 돼 꼬꼬야 진짜 안 돼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줘 감사합니다 아 아니 안 돼 안 돼 내 옆에 와서 울지마 예지 좀 봐 내 옆에 와서 울어 어? 아 잠시만 어머 길당 좋은기야 어떻게 얘랑 똑같이 죽는 거 아니야? 아 내가 이겼어 DBS 나이스 나이스 바로 DBS로 변경 아 아직 개 쫄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있다 보이세요? 여기 아허 아허 미쳤다 이게 맞아? 이게 죽어? 나이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와 진짜 말하네 이거 킬당 10만 원이야 오늘 방송 키기를 너무 잘했다 나가자 꼭 이렇게 나가면 창고에 한 명 있던데 아 아 진짜잖아 진짜잖아 셋 둘 피할 수 없게 와 이게 안 죽어? 아쉬운데 이리와 내 천 개 하하 이리와 천 개 포기할 수 없어 저기 있다 다 샀다 오 고양 단발 나이스 와 내가 이렇게 단발을 잘 썼던가 이렇게 레드 단발을 잘 쏜 적이 있던가 나의 장점을 알아버렸다 배율이 없어도 그렇게 자라다니 여러분 죄송한데 고향이 물 좀 주고 올게요 고향이 온다 온다 아 잠시만 여러분 물소리는 그냥 ASMR처럼 들으세요 키 나 천 개판에 이 자기장 뭔데 차 내가 타고 싶은데 차 타는 거 놀이고 꼬라박자 이건 서클 좀 막고 차 타고 가야될 듯 모든 것은 계획대로 디베스 들고 꼬라박 감사합니다 근데 차가 너무 느려요 어떡하지 복구사 하나 먹고 간다 이 개피면 스쳐도 죽어 와 키트 먹어서 죽을 뻔했다 섬으로 갈 것인가 딸기비로 가서 킬을 더 먹을 것인가 1킬 더 아 안돼 안돼 서클 들어가야돼 이 킬 욕심이 이걸 살려주세요 서클 밖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아 근데 서클이 말이 안 된다 여러분 아 너무 감사합니다 채팅님 고맙습니다 서클 주라얀 DBS다 쫄지 말자 난 DBS야 어 차 집안에 사람 돌아 돌아 한명 더 찾아야돼 1대1 떠 나이스 라스트 둘 헤엄쳐서 오고 있으려나 나이스 라스트 둘 꼭대기에 있나 꼭대기에 있나 그게 가능해? 비상호출로 꼭대기에 갔나 비상호출로 꼭대기에 갔나 아무리 봐도 윗네 아아아아 아래네 근데 왜 백더소리가 오른쪽에서 났지? 그니까 뭐지 나 근데 문 문 뚫었을 때 생각했어야 되는데 아 아깝이 아 그러네 문 뚫었을 때 알았어야 되는데 아니 난 뭔가 눈개분께 진짜 전술 지리네 그니까 원래라면 그냥 만짠 떴을 텐데 뭔가 난 무조건 윈 줄 알았다 와 얘가 잘했다 이떻을 펜이 내 낭몇이 넌 하나도 나 지금 하나도 두개 했는데 이제